제이슨 형아가 지금 하유리 하람이한테 뭘 주냐면 봐라 우와 멋진 제이슨 형아가 요거 준대요 어머 구름 같다 클라우드 구름 같대요 파란거 근데 이거래 키네딕 샌드 준대 한번 보여줘봐 어떻게 쉐입하는지 빨리 글씨 쓰고 있느라 빨리 아빠 보여주세요 자 꺼내서 여러분과 같이 놀아보세요 키네딕 자 말해줘 이건 키네딕 샌드입니다 자연스러운 샌드입니다 이런 특별한 젤리입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섞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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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이렇게 흥미로운 샌드 우와 제이슨 형아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하유리 하람이한테 주는거야 조심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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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 고맙습니다 avi 고맙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름 이름을 알고 계세요? 한국어로 비파. 비파. 코디가 비셔? 아냐. 비파. 비파. 얜. 가져가.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